자, 이번에 지구로 갑니다. 지구에서 만나요. 보살들끼리 서로 헤어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나고. 그렇죠? 여러분들인가요? 혹시? 지구에서 다시 만났나요? 우리가? 정토에서 헤어지고 지구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정토 때 기억 안 나세요? 정토 매점 같이 갔던 기억? 정토 PX에서 만두 돌리던 정토 만두 돌리던 기억 안 나세요? 여기서 근데 재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. 너무 잊어버리셨어요. 정토 시절 너무 잊어버렸어요. 지금 재교육 좀 받고 다시 뛰자고요. 플레이 하자고요. 만두는 지구 만두가 짱이라면서 빨리 내려가자고 했던 기억나시나요? 지구 와서 너무 이성을 잃으셨어요. 정신을 놓으신 분도 많아요. 제가 옛날에 이 얘기까지 드리고 끝낼까요? 꿈을 꿨다니까요. 진짜로 정토에서 지구로 사람들을 파견했어요. 제가 파견해서 007 가방을 들고 저도 파견돼서 왔어요. 왔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호텔 방 같은 데 있는데 먼저 도착한 보살들이 정토에서 온 미쳐 있더라고요. 침대 위에서 막 뛰고 있어요. 바닥에서 막 부르고 있고. 제가 지구 와서 돌았구나.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깼던 꿈이 있어요. 생생하죠. 지구에 오자마자 이렇게 다들 정신을 잃으셨더라고요. 제가 파견돼서 와서 보니까 먼저 온 팀이 침대 위에서 서서 뛰고 있어요. 거의 호러물 아닙니까?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 원래 이렇게 별간에 또 이렇게 막 이동하다 보면 정신 좀 잃고 그럴 수 있죠. 정토에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정토 접속하시면 돼요. 별거 아니고 정신 놓을 수 있어요. 오프 하다가 저는 완전 돌았나 봅니다. 그러실 수 있어요. 서로 정토로 인도하자고요.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부터 그러려면 정토 생활, 천국 생활을 누립시다. 인류 모두를 위해서 나부터 정토 개척합시다. 정신 조금씩 찾고 계시죠? 예.. 감사합니다.